텐아시아 TV 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신성, 송재희입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군 복무를 마치고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요즘 무려웠던 여름이 끝나고 아주 풍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날씨 맘껏 맘껏 하시면서 하루아침 행복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10 플러스 스타 매거진 10월 후에 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또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 노래를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송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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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